그래도 2차 양명주라고 하는 정권 심판론 실정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 같아요. 표가 어떻게 될지 200석, 야권 200석 말씀하시고 과반, 민주당 과반 말씀하고 계시지만 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지금 현안, 대파 얘기도 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불거져 있는 게 최상병 순위 사건이고 공수처가 언제 소환할 거냐 말 거냐 또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조기 귀국해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회의는 잡혔더라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잡혔던데. 이렇게 일찍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회의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귀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국해서 대사로서의 업무를 보는 거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외교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범죄 피의자 그것도 무슨 절도나 지나가다가 무슨 과실치상이나 이런 범죄가 아니라요. 이건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피라미드에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수사 외압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이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또 국가안보실 전 국가기관이 다 동원돼 있어요. 그럼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 사안의 지금 핵심 피의자 중에서도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섭 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분을 호주 대사로 영전을 시킵니까?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도 운영하고 출입국관리본부도 같이 운영하는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습니까? 몰랐다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 월급 다 끊어버려야 되고요. 만약에 알았는데도 임명했다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정보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도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국기문란사안의 핵심 피의자까지도 공직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저에는 아주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 인식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데 자꾸 한동훈 위원장은 귀국시켰으니까 할 일 다 했다. 내지는 귀국해서 회의 잡혔다. 그거는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본질은 왜 이종섭 피의자를 왜 공직에 보냈느냐. 공직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퇴시키지 않는 한 이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요. 이종섭 장관 문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신임기 변호사한테 얘기했지만 귀국한 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한동훈 비대장은 본인 법무부 장관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안 하고 있으니 귀국하라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당시에 회의 도피한다. 프랑스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개공 교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데도 들어왔어요. 워낙 논란이 되고 민주당에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뭐라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해달라. 나 조사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검찰에 찾아가고. 두 번이나 찾아왔죠. 그리고 나중에는 텐트까지 치고 그 앞에서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동훈 비대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수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피의자가 와서 나를 조사해라 말하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동훈 비대장이에요. 약간 비꼈죠. 조급하시더라도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야? 지금 공수처에 압박을 해. 왜 안 부르냐고. 정치질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정치질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너무 다르잖아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 말과 지금의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상태의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80도.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 수사는 절차가 있어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말처럼 절차가 있어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려면 그전에 누구를 해야 되냐. 차관을 조사해야 돼. 신범철 전 차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안가 있어요. 천안갑 있어요. 천안갑. 공천을 받았어. 이게 이종섭 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을 공천 주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어요. 영주에 가 있는 분. 임종득. 이 두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보실 2차 장관.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 두 사람의 조사가 먼저 일어와요. 그것도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이종섭 장관을 부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종섭 장관은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오면 부인하겠죠. 모든 의혹을. 그러면 이 사람들 조사해서 증거를 가지고 포렌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들이밀면서 당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사람 조사하는데 위부터 조사를 하래. 이게 수사의 절차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밑에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공천 줘가지고 공천장 줘가지고 출마하게 만들어놓고 이거 최상병 가족들이나 해병대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열불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책임 없어요? 아니 그렇게 피의자라고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던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이 처벌했고 본인이 구형을 했던 사람을 만나면서 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피의자 아니에요? 공천에 다 입건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공천장을 줍니까? 피의자를 대사로도 보내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본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려면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판받고 있어요. 어제 재판받았던데.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잖아. 본인이 입만 열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공천장을 줘요? 그러면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만나기도 하고 존중도 해주고. 무슨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범죄자 도피처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물론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일심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최종심은 아직까지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논리로 따지려면 본인들이 공천 넣었던 두 사람의 공천장도 가져와야지. 취소시켜야지. 그렇네요. 재판받날 때까지. 다 반박이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자기 모순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진짜 1박 2일 다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 공수처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국금지까지 이종섭 피의자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당장 수사의 착서에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도 시켜야 되고. 빨리 빨리 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 있는 거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같은 비판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수사해라. 이게 민주당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공수처랑 민주당을 한몸이라고 표현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공수처가 너무 나태한 거 아니냐. 빨리 수사해라.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이체양명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라는 거에 민주당이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수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민주당하고 공수처가 입장이 다른데 그 둘을 하나로 묶느냐. 그리고 특히나 본인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국가기관을 어떻게 한 정파랑 묶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은요. 너무나도 좀 천박하고 참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모자란 이런 인식이라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 이종섭 이 사안도 계속 남아있는 거고.